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율법의 정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영접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봐라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담당하고 못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봐라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으시며 마음 졸으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의 박진희입니다 오늘도 영어 6장에서 살펴보겠는데 오늘도 본분으로 영어 6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이랬을 때 우리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포금서에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해졌다 이 말씀 나와요 불쌍해졌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나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영어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어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 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 보기에는 보기에는 사람인데 본질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 데 과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나의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방하자면 1장 1절 3절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부족해요 참댐도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전히 은혜시고 온전히 참되시고 어떤 점에서 겨누냐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지 진리가 충만한 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받으러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린 뱀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거둬달라고 속까지 벗어주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의 하나님이 생각하다면 무서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서운 분 두려워할 분 물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네 그 두려움은 검사나 사법기관이나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존경해서 너무 귀하신 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가 영문을 읽어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문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시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해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유대에서 저와 갈 일이 갔나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직선 코스인데 돌아가요 거기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누굴 만나느냐 부도독한 여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났을 때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아마 이런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걸어가셔서 사마리아 수가란 동네에서 길 가다 쉬셨는데 거기가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자가 물을 길러와서 이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건네셨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오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굉장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분한테 구했을 것이다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생수, 생명의 물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여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반응하기를 이 우물은 깊고 물길이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가 없겠습니까 당신 우리 조상은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우리 조상은 이런 우물을 주셨는데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먹는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먹말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먹말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이런 분인데 이런 걸 읽어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알려면 눈이 띄워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지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연구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해요 세상에서 자기 지혜를 하나요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의 미련함과 수로 믿는 자의 구원함에 기뻐하셨다 여러분들이 정말 난치한 지경에 처하게 해주면 무슨 말인지 다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부여하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찾아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가 촉발한 분이세요? 예수님한테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남이지만 예수님한테는 내 딸인 거예요 내 딸 여러분께서 생각하기가 하나님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탕제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딸이니까 도를 맞아도 어떤 비판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10절까지 가신 거죠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그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바람에서 사유관한테 끌고 와요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예수님 함정에 빠트리려는 질문입니다 모성의 전사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은 돌로 치라고 해도 안 되고 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인간주는 꼼짝없이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렇게 다 뒤로 물러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영상의 자기 죄인 돌로 자기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인데 남에게 돌을 던질 줄은 알지만 자기가 돈을 던질 줄은 몰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돌을 던질 줄은 게 다 같잖아요 다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남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으면서 자기 잘못은 모르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야 널 고소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느냐 정지하는 사람이 없느냐 주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는 범지 말아라 예수님은 돈을 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시니까 완전한 분이시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여인 입장에 있어도 얼마나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 받지 않았을지라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게 돌에 맞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또 풀머지에 들어가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목사님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종교지도 하나는 얘기 아니에요 천하를 심판할 권살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이 얘기 가운데는요 주님이 이 여인의 죄에 대한 정죄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안 없어져요 죄가 당분간 이렇게 가려질 수는 있지만 보류 심판이 보류될 수는 있지만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가셔서 형벌을 받으셔야 하면 죄가 없어진 겁니다 정죄가 없어진 겁니다 주님이 그걸 담당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침치 말아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율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율법처럼 생각을 해요 진리 안 지킨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제할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교제하세요? 하나님 교제할 만큼 의로우신가요? 더 큰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바르생이 세일이 바르생이 세일이가 성지에 기도를 왔을 때 바르생이 얼마나 자기가 자랑을 쭉 나열을 해요 세일이는 멀리서 서서 감히 눈을 흘러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로운 돈을 받았다 자기의 높이는 낮아지고 자기의 낮은 돈이 높아진다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정직하잖아요 자기의 죄인이 시인했으니까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해서 멀리서서 자기의 죄에다 너무 죄송해서 가슴을 들으면서 고개 들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바르생이 그런 죄인이 아니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려져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의롭다는 생각 세일보다 낮다고 하는 생각 자기의 생각이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을 쉽지 않으면 못 보갈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늠하다 잡힌 죄인에게 정의점이 없다는 은혜에요 이럴 법입니다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들 이런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멀리 사귀지 않으라고 그러시겠죠 멀리 가겠죠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은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널 청취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게 진리에요 율법은 잘못하나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용서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없으면 진리도 아니에요 은혜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하니스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희생하고 난 진리대로 행한다 아니에요 사랑을 희생하면 진리를 배반한 거예요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 13장에 오시면 제자들한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만 모아놓고서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또 경고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용서 13장 1절은 6월절 전에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곳에서 저는 십자가의 못보기 전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는 아마 몇 시간을 올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12장에도 보면 굉장히 번민하세요 이 십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사람들에게만 배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이러한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물러가게 하시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안 된다면 내 뜻대로 마시아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본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을 몰라보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에 대해서 13장부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을 하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이 열두 제자에게 주님이 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문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13장 보시면 1절에 2월 전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살아가시냐 참 감동스러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우리 믿는 우리도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 끝까지 살아있나 주님의 삶은 안 변하세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안 버려요 이 제자들을 버려도 주님의 삶은 안 변해요 그의 사도 요한이 AD 90년대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60년 후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끝까지 살아가시니라 주님께서 13장 36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 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말을 안 믿으셨어요 베드로 말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모르고 한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혼란한 자인지 모르고 혼장담한 거예요 주님은 안 믿으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지치고 버리고 지금 다 하세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제자들은 변하잖아요 제자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잘 풀리하면 친구라도 더 배반하는 은인이라도 더 배반하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배반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처소 예배로 가 처소가 다 되면 와서 너 데려갈게 함께 살아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조건이 없잖아요 너 부인하면 안 됐나 부인하면 너 안 데려간다 이런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고요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 보면 거기 지금 제자들에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런 제자들에 발을 씻기세요 이렇게 배은망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제자들에 가시면서도 발을 씻기세요 이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심지게 하면 세상에 너에게 환란하다고 하지만 담대하라 내 세상이 이겼다 이렇게 격려하세요 그런데 17장에 보시면 더 놀라운 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이십니다 부탁하는 장면인데 이 제자들 이렇게 부실하고 배은망덕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 얘기하시냐 너무 놀랄만해요 한마디 남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6절 말씀 보세요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런 장에 들을만한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금방 몇 시간 후에 주님이 버릴 텐데 도망갈 텐데 13에서 16장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많이 몰라요 스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거기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세자들이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들을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은 조금만 믿음이 온전한 믿음처럼 아버지의 주신 말씀에 저들이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만하지 않아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서 옵나이다 금방 부인할 텐데 금방 버릴 동안 제자들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무런 일이 없을 사람들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만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대하시는 근데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세요 욕을 받으신 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조그만 선도 조그만 믿음도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옵니다 우리에서 간구하시나요 어떤 간구하시나요 이런 간구하시나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십니까 이란 주님의 제자라면 이 주님의 어린이들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라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져다 손과 어필을 보여주시니 제자에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야단치지 않잖아요 너 이든 내 아파 버렸어 너에게 평강이 있어져다 하고 손과 어필을 보여주시니 제자에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은혜와 질의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